주말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듯하던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그제 대전에서는 요양시설 집단 감염 등으로 1만 1,252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1만 명대 확진을 기록했으며,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% 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. 세종에서도 4,248명이 확진되며 확진자 규모가 다시 커졌고, 충남에서도 그제 1만 8,969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.